네 반갑습니다 소락산 등반 32 1차 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최애 어플이죠 뷰티캠으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불법이야 불법 너무 젊어 보이셔서 저희는 4,6명이 올라왔구요 저보다 우리 뷰티캠의 마음을 빠지셨네요 전방에 힘찬으로 쳐 보겠습니다 이야 멋있으십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 나는 나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나를 믿고 있다 나는 나를 믿고 있다 희망과 사랑을 함께한다 희망과 사랑을 함께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2022년 목표한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2022년 목표한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고 참여한 사람들에게 מ 평화 한 Pluto 어떤 사람은 사물의 눈처럼 상쾌하다 나는 삼월의 눈처럼 상쾌하다 좋겠다 나는 지금이 행복하다 cast bea 오늘도 감사합니다